안녕하세요 모델 김현재입니다. 제가 이번에 효리누나의 이게 사랑이지 뭐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는데요.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. 이거 진짜 답이에요 이거. 도망가 도망가 오늘 원래 비 온다고 해서 엄청 걱정했는데 아직까지 계곡 춥더라고요 이거. 너무 추워. 근데 이거 사진 누워가지고 왔지 저거?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저 이거 한번에 폈어요. 장작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또 1시간 후. 그냥 마냥을 하는 거예요. 도망가가. 또 한 방향을 가진 스텝 잘 funcion장. 오.. 이렇게 많이 따지긴 했어요. 정말. 정말. 저도 라면은 제일 맛있었어요. 전체적으로 안이 있어. 3년만에 먹는 라면 몸치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띄워? 띄워? 간다 흐흫 결국 저는 개였습니다 전 강아지였어요 결국 김현재는 헬로 흐흫 제가 이번에 이렇게 효리누나랑 처음 찍어본 뮤비였는데 누나가 엄청 잘해주셔서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만에 찍은 거라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찍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강아지가 헬로인데 저희 집에도 루키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루키랑 같이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루키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루키였으면 물에 들어가자마자 도망가고 안 될 것 같아요 헬로여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효린누나 노래랑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